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출발 암방극장의 히어로 이상윤! 어우 의제네, 어우 의제네. 네, 반듯한 이미지의 귀여운 보조개의 배우 이상윤 씨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반듯해 보여요. 반듯해 보여요. 출발! 출발! 지난주 자체 최고 시청률 47.6%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대단원에 막을 내린 내 딸 서영이. 드라마 이후로 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그동안의 이상윤 씨의 평상시 모습과? 훨씬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현장에 인기를 실감하실 일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렇게까지 정말 인기 많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이상윤 씨? 미남이네요. 미남이네요. 잘생기셨네요.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만 포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쉬워 죽겠어요. 아쉬워 죽겠죠? 아, 이제 주말 드라마 할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봐야죠. 정말 쿨하신 어머니예요. 일단 이상윤 씨의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너무 일단 잘생겼고요. 그렇죠. 일단 또 되게 학벌이 또 좋잖아요. 뭐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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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저 어떠세요? 아, 참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냥 참하기만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brahim. 고음을 하고요. 이번에는요.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왜일까요? 잠깐만요. 이유가 뭡니까? 스킨십 하려고요. parameters 4년이 있겠습니까? alter 생일인, 스킨십. 거리에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남자 아직 스킨십을 거부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진짜 돌아갔어요. 저기서 뭐라고 소리 들었습니까? CHY 합니다! 이상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자, 믿는 분들 오늘 참 많죠? 민자분들이 좋아하네요 그리고 목소리 특이한데 저분 자, 이어서 격렬한 반응으로 어머님이 나오십니다 어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주목하세요 드라마 보셨나 봐요 어,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아, 그래요? 너무너무 아아 자꾸 안겨요 너무 너무 좋아 박혜진씨가 멋있어요? 이상현씨가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다 잘 못해요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요 네, 우리 아들만한 것 같아 아, 그래? 아드님의 나이가? 아, 스물여섯 살이에요 철닥선이가 없어요 철닥선이가 없어요 근데 이상현씨는 어때요? 첫 번째로 아드님을 디스하고요 설레어요, 막? 아, 너 가슴이 벌렁벌렁해, 지금 어머니가 만약에 이상현씨 또래 처녀였다면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다 마다, 야, 나 신랑 좀 바꿔주세요 신랑까지 디스합니다 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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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경면에서 신나서 키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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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마 큰일이야, 어머니 키스라고 해요 너무 귀여우세요 자, 찐한 포함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같으니까 어머니 가방을 벗고, 본격적으로 안 돼, 안 돼 진심, 사심 있는 마음 다 끌어모아 사랑하는 팬을 포옹합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캐릭터가 항상 상대 여자에게 뭔가 좀 지구지손하게 하는 게 그런 점을 너무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시민분들과 뿅망치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더라고요 참 참 참 오, 숨발로 좋아요 참 참 참 자, 이분 굉장히 잘 때리고 유독 잘 피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 참 참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재현 씨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질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 아니, 여자친구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보조개복을 옆에 있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분 네 이상균 씨가 그렇게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남자친구보다 좋아요? 비슷해요 눈치를 보고 네 말을 망설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박이에요 자, 여심 남심 모두 잡은 이상균 씨 그의 매력이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야, 게릴라 진짜 재밌네요 어떻게 데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많이분들 모르시더라고요 길에서 제의를 받아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길거리 캐스팅 네, 그때 제가 그때 공익근무로 오셔서 길 캐었군요 퇴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그 13년째 학교를 다니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초반에는 좀 개인적으로 나태했던 거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공익을 하고 그 후로는 일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아주 엄격한 학교 공공학번이신 공공학번입니다 네, 공공학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몇 학번인 겁니까? 1, 3학번 1, 3학번 1, 3학번 그 학생들이 이상현 씨 보면 뭐 완전 그냥 아저씨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공공학번 때 한 8, 7학번 정도로 보는 건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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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학교 물리학과의 13년째 구공학번으로 전 사실 재학생이죠 전 사실 재학생이죠 와 제가 8, 7학번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꼼짝하지 안 보이게 정말 공부 잘하네요 네 공부 잘했던 사람이 과연 아예 다른 길로 도전이 그렇게 쉽게 될까? 음 솔직히 네 재능이랄까 그 재능에 따른 그 어떤 장래성이랄까 네 이런 걸 보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연기 자체의 어떤 한 순간에 굉장히 짜릿함을 사실 느꼈던 거 아니에요 출연료는 어떤 작품이 제일 많았나요? 출연료요 출연료는 책은 작품? 이렇게 점층입니다 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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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렇군요 예 무결점 허점이 오히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꼼꼼하고 이런 편이 안 돼서 그렇군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욱하면 욕도 한다 욕은 안 합니다 두 번째 머리를 3일 이상 안 감은 적이 있다 있다 내 방은 바닥이 안 보일 만큼 더럽다 그렇진 않습니다 바닥이 안 보일 만큼 더러우면 얼마나 더러워야 되는 거죠? 머리를 3일 이상 안 감은 적이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촬영 안 할 때는 자주 집에만 있을 때는 뭐 외출을 해도 모자가 있으니까요 아주 성실하고 겸손한 친구예요 그러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머둔 날 돌아가셨을 때 아 네 정말 정말 머둔 날 네 아 이거 그런 제스처는 너무 추세다 어느날 이제 이상윤 씨의 묘비명에 네 네 뭐뭐 했던 연기자라고 궁금한데요 팬들이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어떻게 넣으면 멋있을까요? 서영이 했던 연기 마음을 움직였던 연기 네 네 하나 여러분 늦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